내게 줘요! 내게 주세요! 안 돼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하고 바꿔요! 아가씨 권한대요! 아가씨께서 가장 아끼시는 물건이잖아요. 아가씨께서 공구를 해서 처음으로 대상 받으시고, 전학패 안겨서 주신 거잖아요! 어쩌시려고요! 이거 하고, 피아노 하고 바꾸자고요! 아무리 전쟁이라도, 피아노를 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장작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아가씨 권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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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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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아주해주다 좋아요! 예쁜 옷이에요 아주해주다 아멘 오셔 아 행복이 나는 여름날이 아름답게 그만둬 하세요, 좀! 놔라. 예, 운영으로 번지를 찾아야겠죠. 지금으로선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래도 불은 좀 쬐셔야죠. 오라버니 찾기 전에 아가씨가 얼어 죽겠어요. 아가씨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해요? 운영 오라버니가 아가씨한테 뭐라고 이렇게까지... 체온 약, 약에 빠졌군. 겨우,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약불병이라리 이게 뭐있네? 서희, 이게 뭐있네? 나도 몰라. 쇠고기처럼 생겼지? 꼭 꼬리맛이 생겼는데, 숯꼬리 껍질 벗겨놓은 것 같습니. 맞다. 푹 구워서 부모님하고 같이 먹어. 송이도? 세상에, 이건 뭔 일입니까? 이걸 다 아주머니가 가져온 게 맞습니까? 왜 나오셨어요? 몸도 성찬이실 텐데. 들어가세요. 찬바람 쐬면 안 좋습니다. 들어가시자구요. 엄마, 이거 마리네도 좀 줄거죠? 그렇지요? 피가 무릎보다 진하다는 말을, 내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 운영이를 잡혀갔을 때도, 아짐이 그리 애를 써주시더니만, 고마움을 이어 어찌 갔겠어. 은희를 제게 주세요. 네? 아니, 우리 은희를요? 경성에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경성에 데리고 가서 공부도 시키고, 좋은 곳에 시집도 보내겠습니다. 아니, 어째서리 우리 은희를 데려가겠다고 하오? 외로워서요. 내게 일가부치 누가 있습니까? 피부치라야, 조카님하고 여기 은희 송이가 답니다.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은희라면 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운영아바이. 조카님이 이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로서야 더 바랄 게 없지요. 공부시킬 나이에 공부도 못 시키고, 이름만 부모지 아무것도 해 준 게 없는데, 이렇게 해 주시라요. 우리 은희 데리고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전 안 갑니다. 은희야, 어떻게 그래? 전 못 가요. 우리 오라버니 오실 때까지, 여기서 한 발도 안 움직일 거예요. 오라버니가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 잘 모시라고. 어머니, 아버지도 모셔야 하고. 오게 있는 철형 오라버니도 돌봐 드려야 돼요. 야, 그거는 내가 한다오. 전,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떠날 거예요. 아휴, 아휴, 은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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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마이. 내가 가면 안 되겠슴두. 저희 대신 내가 가면 일 더 잘할 자신 있슴메. 내를 데려갈게요. 내를 공부시켜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